현대오피스20 수동청공기 파워펀치 70 청공핀드를 눌러 1회 최대 70매까지 강력하게 청공합니다. 페이퍼 가이드를 이용하여 용지 크기에 맞는 청공이 가능합니다. 제품 밑면에 고무로 된 덮개를 열면 청공된 용지 찌꺼기를 간편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. 청공할 문서 크기에 맞춰 페이퍼 가이드를 조절합니다. 청공할 문서를 용지 투입구에 올리고 핸들을 누르면 청공됩니다.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. 전국을 1위 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완전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구매를 보장합니다.